여기 벚꽃이 맞는데? 여기 벚꽃이 맞는데? 아파트 담지거나 엄청 잘 잘랐다 프로버스테이크 내준 거니? 엄청 잘 잘랐어 야무지게 잘랐네 대강 가서 자기 기호에 맞게 먹으면 되겠는데? 맞아 난 얘를 먹어볼게 맛있어? 응 맛있어 맛있어 어 먹을만 할거야 맛있게 먹으면 돼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질투 집구석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옷이라도 뻗쳐 입지마는 나의 치마입니다 너무 뜨거워 치마에 입고 한 번 가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어디 가니 집에 갑니다 홈 스위트 홈 어떤 사람이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래도 나와서 구경하는 애는 누구야? 가을이 가을이 좀 오래 살아서 좀 이게 괜찮아지 않나? 워낙 성명 자체가 느린 데미지가 없는 거고 소미랑 소미 소미이 궁금해서 이렇게 훅 나오고 살구도 어디서 계속 보고 있어 눈 땡그라게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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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이게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? 무슨 퍼샥이 무슨 말이야? 아 퍼펙트 샥구의 줄임말 야 이게 주유국 꽤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냐? 스티커? 어 그치? 그치? 안 될지 이게 몇 년 말냐 어 어 맞아 맞아 짐이 많아? 아니야 아니야 아파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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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아이구 세상에 아이구 세상에 아구 예뻐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아 벌써 납작 기는 거 봐 어디 도망가 아기 누굴까요?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신나 신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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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디 아 루디 지금 모를 수 있을 때 한 번 해봐 루디 어디 조금만 볼 수 있을 때 한 번 봐 루디 루나 아이고 루디 안녕 아 아이 예뻐 오 untu 잘 준비한다 아이고 소빈 자 봐 아 소빈 선수 아 어지 어지 아이고 이마니 어이구 인사해 어이구 인사해줬어 아이 착해 또 쫓아가 볼까요 아이고 어이 쟤 진짜 예쁘다 샤쿠야? 아니 누구야 아 가을이 진짜 예쁘네 내가 좀 다가가도 되겠니? 어 가을이 괜찮을거야 예쁘게 생겼어 아크 착해 소미가 인사해줬어 너도 계셨어 만져도 되겠다 어 어 어 예쁜 해가지고 어 그래 아이구 가르쳐 아이 예뻐 어이구 승정씨네 아이고 예뻐 아 나 이사람이 어 이쪽 해줘 아구 그랬어 또 뭐 열심히 먹고 여기 묻혔어 안녕 아 그이 이만요 안녕 가을아 응 가을아 안녕 응 응 누구 관심 나 또 봐 루디가 있네 어 루디 들어갔어? 로디팔 밖에 안 보인다 로디팔 이건 정말 사람 집이 아닌걸 여기는? 어 너네 얹혀 사는구나 너무 편하다 미우는 한치 두치야 두치는 가버리는구나 한치도 별로 미동이 없네 하다가 가겠지? 응 어 성격이 워낙 느려서 알았어 어 미우는 미우는 어때? 미우는 괜찮아 괜찮아? 응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안녕 아 알았어 안녕 우리 숨 쪼롱이 저 삶에 대해 거부는 없더라 응 친밀하진 않은데 막 무서워하진 않더라 숨진 않더라 안녕 고양이 말로 할 때 가라 역시 넌 누가 있는지 알았어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또 누가 담았어? 카코랑 무늬 카코랑 무늬 카코랑 무늬 카코랑 무늬 밑에 있나? 카코랑 무늬 어 저기 있네 카코랑 카코랑 무늬 여기 엉덩이 보이네 카코랑 무늬 살구두 어디서 계속 보고 있어 눈 땡그랗게 카코랑 무늬 카코랑 무늬 타기 해당 퇴근해야 그런건지 에어 음 괜찮아 silwa acted helpless 카코랑 무늬 땡ec 또 아구 예뻐! 아구 예뻐! 아구 쓴 애 어... 깜짝이야 싫었어 미안해 너는 날씬해 어... 망부서 가을이 제일 제일 만만해 안녕하세요 이리로 갈게요 안 지든 말든 안 지든 말든 가을아 가을아 넌 나랑 옛날에 봤었잖아 우리 곰연이야 맞아 털 엄청 복실이네 넌? 털 많이 빠져 발도 포덩이네 쿠키야 쿠키 치크 초코치크 도망갈거야 도망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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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괜찮아 쿠키 치크 쿠키 치크 안녕 쿠키야 쿠키 쫓아내고 있다 알았다 내가 갈게 아니 양말 저기다가 던진거야 양말이 지가 벗겨졌는데 급하니까 응 맛있어 이거 뭐야 지금 저거 지방여행이네 아 그때 안나오네 누구누구 미효 아 미효 어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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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거 아니면 포근하고 좋다고 복실복실 고양이는 자고 어 얘 발 진짜 귀엽다 토실이다 어 생선 좀 줄여봤자 내가 도수에 어떻게 이번에는 무지않는 사모카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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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갓김치지? 뭐? 갓김치인가? 아니지 이거 뭐야? 이게 두릅인가? 무슨 뭐 명이나물 그런 쪽 아니야? 아니 명이 아니지 명이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김치는 아니지 갓김치는 갓김치는 갓김치 아니지 갓김치 이렇게도 하지 잠깐만 맛을 볼게 근데 이게 갓김치 아니잖아 일단 맛이 이렇게 안되면 돼 아 이거 미애가 이게 그냥 뭐야? 배추야? Voor杯 김치 이런게 딱 그런 맛이 잖아 명이나물 같은게 딱 이런 맛이잖아 그래요 이 절인게 disappну해먹어볼까 ind익 미안합니다 갓김치 맞네 야 갓김치 맞잖아 먹으라고 하면 реально 유린 무식잔 조용히 계란 올려 보겠습니다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